안녕하십니까, 나와주세요! 참여하는 우결말 여러분 저거 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가 오연사라고 합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초중고 12년 동안 쭉 언제나 친구들의 손과 발이 되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스스로 나서서 열심히 했습니다 몸이 우스러질 때까지 희생정신 입으로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온 몸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자, 사과 진짜 사과예요 일단 줄리엔과 오빠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뭐가? 되겠습니다 그거 한번 손으로 맛있겠다 뭐culus 어머 너무 interd를 임면하신 거 아닙니까? 아닙니다 뭐 한 거예요? 제가 같이 동시에 한거에요?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힘쓰고 좀 부드러운.. 왜이래! 여보 화이팅! 아 왜이래 저희 항상 이렇게 힘쓸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무중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참을 수 있어요 너무 그럴 때 하세요 저거 날려버리셨잖아요 누나 하지마 눈 조심해 눈 조심해 눈 조심해 눈 조심해 눈 조심해 민준이 애가 남편 더 아팠어 남편 더 아팠어 다시 하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너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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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겠다 넘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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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고통이든 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요 인내해야겠죠 네 인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! 얼음이야? 진짜 얼음이야 뭐 하시려고요?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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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하다 두께요 어우 추워 추워 잘 뽑아주세요 처음 오는 거에다 견딜 수 있어요 진짜 왜이렇게 당길 당할게요? 미치게 하네 제발 전혀 알았다 알았다 그만 내려와요 알았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불꽃처럼 도연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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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 하네 감사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생정신이 대단하다 희생정신이 대단하다